오늘은 제가 통증을 줄여주는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최근에 모발이식 카퀘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. 모발이식을 할 때 마취주사를 뒷머리 앞머리에 놓고 감각을 얻게 하는 수술을 해요. 주사를 놓을 때 아무래도 조금 아프시잖아요. 게다가 모발이식은 영역이 넓죠. 뒷머리 전체, 앞머리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마취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사 횟수와 용량이 좀 많죠.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발이식은 기본적으로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환자분의 편의를 제공하는 미용 시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면마취를 하기도 하죠. 국소마취를 기본으로 했을 때 이런 주사 통증을 줄여주는 호흡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받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실제로 이 호흡법을 해서 주사를 받았을 때 통증의 감이 떨어지는지 한번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연구였냐면요. 인도의 벤카타람이라는 의사가 논문을 냈는데 느리고 깊게 숨을 쉬는 방법을 하면 혈관하고 폐에 있는 바로 리셉터라는 게 있거든요. 압력 수용기, 압력을 느끼는 기관이죠. 그게 혈관들이랑 폐에 붙어있는데 호흡을 크게 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극이 돼요. 그게 자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추신경, CNS라고 하거든요. 중추신경의 활성이 좀 떨어져요. 우리가 약간 각성된 게 떨어지는 그런 거죠. 안정이 되고 우리가 심호흡하면 안정되고 하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. 중추신경이 역증돼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요. 우리가 이렇게 느끼려고 자꾸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루즈하게 마음을 여유있게 놓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가면 덜 감각을 느끼게 되잖아요.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. 호흡법을 살펴보면 간단해요. 6초동안 들이마셔요. 천천히 카운트를 하면서 들이마시고요. 그 다음에 2초를 참아요. 숨을 멎은 상태에서 참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초동안 뱉어냅니다. 총 12초가 걸리죠. 1분에 5번을 하게 되는데요. 수술을 하기 10분 전에 하고 수술을 채워 앉아서 또 10분 정도 하고 총 20분을 받고 실험을 했어요. 60명을 대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통증이 높을수록 안 좋은데 호흡법을 쓴 사람은 43점 호흡법을 안 쓴 사람은 58점으로 점수가 높았죠. 통증의 강도가 높았다는 뜻이고요. 환자분들의 호흡하는 숫자 아픈 우리가 호흡을 빨리 하잖아요. 짧고 근데 그 호흡수도 심호흡을 하고 조절된 호흡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주사 맞고 호흡이 덜 빨라졌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. 진짜로 한번 제가 주사를 심호흡을 하지 않고 한번 맞아보고 심호흡을 하고 맞아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. 지금 이제 주사 맞을 거고요. 호흡법 하지 않은 주사 맞도록 하겠습니다. 반 나눠서 반은 주사를 그냥 맞고요. 평소 때와 똑같이 반은 호흡법을 한 후 맞은 다음에 제가 스코어를 비교해 드릴게요. 네. 조사 부탁.. 네.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서워. 무서워. 왼쪽 먼저 시작하죠. 네.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크림 롱 plan 롱 소 Joshua lives 그렇ника 너무 잘하셔서 안아픈 데 어떻게 해 . 저는 이거는 3점 3점 할게요 10점 만점에 10이 진짜 아픈 거 0점이 우리 하나도 안 아픈 걸로 보면 제가 이거는 2점에서 3점 정도? 일단 3점으로 하겠습니다 어? 너무 잘하셔서 안타지? 엑소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제 이 자리에서도 10분 할게요 아.. 심호흡하겠습니다 심호흡 자리를 이용해서 주사 맞는 곳에서 50분입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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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.. 고맙습니다. 어떤 거예요? 아.. 더 아픈데? 아니 뭐야..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심호흡을 제가 봤을 때 좀.. 그게 있어요. 다운돼요. 되게 졸리고 포인트가 다운되는 건 맞거든요. 이렇게 심호흡을 제가 오래 본 적이 없는데 톤이 다운돼요. 그래서 좀 덜 예민해지는 것 같긴 한데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그러니까.. 전반적으로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포인트 포인트에 아픈, 신경 지나가는 포인트를 딱 찔려주면 그냥 그게 사실 더 아픈 거죠. 진정시켜놓은 것 보다. 아.. 어떡하지? 이거.. 두 가지 호흡법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호흡법을 써서 두 번 나눠서 맞아봤는데 사실 뭐..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. 근데.. 심호흡을 하니까 굉장히 다운돼요. 굉장히 다운돼서 굉장히 졸리고 약간 수염 마취와 일반 상태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문제는 이제 두피에 신경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굵은 신경은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이 미세한 신경들은 위치를 100%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.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. 그래서 그런 신경 근처가 주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아파요. 뭐..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지만 이런 호흡법은 한번 환자분들이 수술을 자주 하지는 않을 거예요. 환자분들이 이런 주사, 모낭 주사는 꾸준히 맞는 분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맞기 전에 조금 이렇게 심호흡을 하셔서 좀 톤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실험이 좀 더 화끈하게 했었으면 좀 더 효과가 확실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